골프 wa k-fl exemple 안녕하세요. 송경서 골프 클럽에 송경서입니다. 상급자 중에서도 그립을 잘 잡는데 훅이 많이 나는 골퍼들이라면요 절대 그립을 먼저 고치지 마... 아 죄송합니다 그립이 아니라 스윙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립을 고치셔야 됩니다 스윙으로 보게 되면요 그립을 잡을 때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 라인이 나오고요 자 오른손의 라인을 잡았을 때 왼손의 라인과 일치가 되라고 잡습니다 자 하지만요 너무 이렇게 잘못 잡게 되면요 그립이 약간 좀 강하게 잡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또 왼쪽으로 말려 잡으면요 굉장히 그립 느낌이 좋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 골퍼들은요 왼손은 약간 강하게 잡고 오른손은 약간 위크한 느낌으로 약간은 조금 왼손을 덮는 느낌으로 살짝만 잡아보세요 자 이런 느낌이 약간은 오른손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데 힘이 좋거나 상급자 골퍼들은요 너무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런 모양으로 같이 잡게 되면요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엎어서 맞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들이라고 하면요 훅이 많이 나면